안녕하세요 차풀입니다. 오늘 삼부토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삼부토건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장 시작 한 12분 정도 남아있고요. 바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삼부토건 어제 109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장 중에는 22%가량 빠지면서 1012원까지 내려갔다가 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분명 털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1100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전환가액이 1000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CB 물량 가져올 때 이자 계산하고 기타 등등 비용해가지고 대충 1100원 이상으로 팔아야 이 세력들이 이윤을 남겨먹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이 전환사체를 받았는데 회사가 지금 작전주로 대표적인 작전주로 알려져 있죠. 여기에서 이제 대놓고 그냥 작업 쳐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주가로 좀 남겨먹으려고 할 겁니다. 돈으로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 아래 있는 물량들을 털어내고 올라가기 위해서 이 1100원 라인을 한번 뚫어주고 올라갈 겁니다. 왜? 우리 개인 주주분들의 공포를 이용해서 이게 여기가 끝인가 보다라는 심리를 이용해서 털게끔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주워 담고 한번 올라갈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일정이 잡혀있는지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전환사체의 뒷 이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간략하게 잠깐 참고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영상이었냐면 어제 제가 11월 19일 날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분 토건. 자 잠깐 보시면 라인에서 딱 잡혀있죠. 여러분들 단계에서 보시면요. 이날도 13일 날도 1111원. 오늘도 1121원. 죽어도 1100원대로는 안 내려갈 거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래 구간 750원대 그리고 650원대 여기에 있는 물량을 털고 올라가려면 왜 털어요? 올라가는데 엉덩이가 무거우니까 굳이 우리 주주분들에게 그 수익을 넘겨줘가면서 본인들의 자금을 소모해가면서 굳이 같이 올라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흔듭니다. 여러분들의 심리를 건드려서 어? 잠깐만. 1100원이 지지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빠지지? 잠깐만. 얘네 그냥 도망치나 보다. 털고 다른 데로 가자. 라고 만들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걸로 삼성전자가 있죠. 여러분들. 이거는 외인들이 지금 조작을 한 건데 5만원이 깨졌잖아요. 왜겠어요? 5만원은 절대 안 깨지겠지 해가지고 신용장구도 5만원 깨지는 순간부터 호다닥 또 들어왔잖아요. 절대 안 깨질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깨버렸습니다. 왜요? 얘네들은 옵션. 옵션에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산부토건은 뭐예요? 산부토건은 최대한 많은 물량을 털어내고 본인들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한 번 깨트리고 올라갈 수가 있다. 750원, 650원 이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심어줄 수도 있다. 우리 여기에서 대응 전략을 좀 가져가야 제가 이렇게 대응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6411-8706 위에 번호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6411-8706으로 산부 대응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매수타점 전부 다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다시 이제 마지막 반등일 겁니다. 제가 이거 장담하는데 마지막 반등일 거예요. 마지막 반등. 제가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이 11일 전환사체의 98억 3천만 원을 어디다 넘겼냐면요. 어떤 조합에다가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어떤 조합이냐. 자, 이게 굉장히 악칠입니다. 웰바이오텍. 자, 웰바이오텍 한번 보시면요. 지금 죽었죠. 죽었고. 이전에 이제 작전 다치고 나서 털어먹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일정이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산부토건, 제가 추후에 설명드릴 건데 산부토건이 상상인에서 전환사체 물량을 사왔어요. 사왔는데 임금체별 문제 있다고 했었죠. 임금체별 문제 해결 안 하고 그냥 돈 주고 사왔습니다. 자, 그러면 산부토건이 왜 받아왔을까요? 상상인에서는 지분이 5.06%가량 가지고 있었는데 5% 이상이면 공시를 때려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우리 주주분들한테. 우리 어느 정도 이제 지분 많이 가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물량 한 번에 집어던지게 되면 주가 폭락했죠. 그래서 공시를 때려야 되는데 상상인이 산부토건에다 넘기게 되면 이제 물량이 줄어들잖아요. 5% 미만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이 2.22%였는데 공시 안 때려도 되니까 시장이 다 던져버렸던 거예요. 산부토건. 그렇죠. 그럼 이제 산부토건은 이 3%의 물량을 가지고 왔죠. 근데 내 회사 건데 자사주를 이제 장중에 던져버리자니 내가 회사 지금 사정도 안 좋은데 우리 주주분들한테 어? 정말 얘네 도망칠 것 같은데 그냥 이거 주가 던지고 가는 거 아니야?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야? 해서 이제 우리 주주분들도 도망치게 되겠죠. 그 사태를 막기 위해서 조합에다가 넘긴 다음에 조합에서 이제 작전을 실행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64128706으로 산부 대응이라고 문자 하나씩 남겨주셔서 제가 뭐 텔레그램 방 안에서 남겨드리듯 텔레 링크는 아래에 있고요. 닉네임 같이 적어주시면 제가 입장 승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처리해드리니까 하루 정도 기다려주시고요. 산부 대응 문자로만 제가 XX1 매도 혹은 매수 하고 아래 일정까지 이렇게 재료로 다 써드릴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한 통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남겨드릴 테니까 산부 대응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여기 메모장 옆에다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웰바이오텍 말고도 이것도 있어요. 테라사이언스 얘네 조합이 지금 산부토건에서 거의 3%의 지분 98억 3천만 원을 넘겼던 조합이 다 이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죽어버렸잖아요. 이전에 한 방 크게 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가 얼마에서 잡았다고요? 여기서 잡았다고요. 그리고 한 방 딱 주고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로는 산부토건이 상승분이 그렇게 크게 나아질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위에 남아있는 물량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자 2,000원 2,000원을 전부 다 소화시켜주고 올라가려면 좀 힘듭니다. 만약에 2,000원을 뚫게 된다면 여기까지는 뚫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3,500원까지.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아마 5,000원에 물리신 분들은 거의 뭐 한 5%에서 10% 정도에 불과하고 실제로 저희 공부방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는 대응 전략 자료 이미 다 안내드렸고요. 대체적으로 2,500원대 2,000원 초중반대에 물려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분들께는 제가 매매 기법 있잖아요. 매매 기법 자료. 대응 전략과 같이 매매 기법 자료도 좀 안내를 드릴 테니까 이 기법을 가지고 본인만의 기술로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고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텔레그램방, 심지어 종토방까지 이런 데서 불확실한 정보로 팩트가 체크되지 않은 그런 기사들을 바탕으로 매매를 하실 텐데 이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50만 유튜버, 70만 유튜버 얘네들한테 기법 강의를 200만원, 300만원 주고 사시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이걸로 들어가시던가 산부토군보다 훨씬 더 좋은 종목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안에 만든 매매 기법 안에 원칙이랑 전부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일정, 이런 산부토군 같은 작전주 어떤 식으로 알아볼 수 있는지 이 재료가 호재거리인지 악재거리인지 전부 다 어떤 통계치를 내놔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유상증자에도 삼자배정이 있고 주주배정이 있고 등등 많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호재인지 악재인지 싹 다 제가 표로 만들어놨으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주식 한 일주일 정도 되신 분들도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원칙, 무조건적으로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원칙을 만들기까지 한 6억 정도, 5억 정도 날린 것 같은데 만들고 나서는 깡토 한 번도 참은 적이 없습니다. 6개월간 수익 2, 3억 정도는 나오고요. 2천만원 정도로 굴리면 물론 여기서 이제 한 2, 300 정도 더 태우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이번에 3억 7천만원 만들었는데 이거 제가 매매 기법 설명드리면서 안에 자료로 영상으로 넘겨놨어요. 유튜브에서는 좀 최초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매 기법 바쁘신 분들은 64118706으로 선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만 좀 드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이 여러분들께 좀 노출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전주에서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우리 주주분들 아주 적절한 대응 전략 같이 가져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확실하게 정립된 매매 기법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자산이 꾸준히 우상향 될 수 있도록 한 번씩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떤 매매 기법 준비했냐면요. 보시면 경제적 자유를 위한 첫 단계 돌파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어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시장에 발해드린 이유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돈을 최대한 많이 벌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여기에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부 다 응축시켜놨습니다. 제가 매매 실제 적용했던 노하우와 기법들 그리고 검색기와 기술까지 전부 다 안에 넣어놨으니까요. 주식 초보자분들도 보기 간단하게 제가 명료하게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50만 유튜버 100만 유튜버 이런 사람들한테 기법 강의와 검색기를 돈 주고 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자료 안에다가 어떤 식으로 종목을 발굴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매수료에서 매도까지 익절하는 방법까지 다 전부 다 이렇게 상세하게 안내를 드렸으니까 이 자료를 한번 참고해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했었는지 공부방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실제로 이 매매 방법을 정립하고 나서 제가 올해 초부터 6개월 동안 수익을 3억 7천만 원 받던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이 매매 방법을 이전부터 정립을 해오면서 깡통도 몇 번 찼었고 보시면 23년 11월 27일부터 24년 5월 27일까지 3억 7천만 원을 번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베이스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발굴해서 상승하기 직전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수급세가 몰리는 시점에 직접 들어가서 매수를 합니다. 실제로 베이스 구간이 잡혀 있고 어떠한 공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온 상황에서 자료 안에 있는 재료들 여기에서 호재인지 악재인지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이걸 전부 다 확인한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 텔레그램 공부방 안에 있는 구독자분들께도 실제로 타점을 안내 드렸었는데 9월 19일 날이었죠. 산부통원 650원의 지지 확인되고 신규 타점이나 추가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11월 6일 날 650원 선 위로 지지를 받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때 들어가서 제가 추가적으로 기다리면서 또 타점을 안내 드렸습니다. 자 정확하게 제가 11월 12일 8시 58분 장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500원대 물량이 걸려있기 때문에 가도 눌렸다 간다 전략 매도 오늘 고점일 가능성 굉장히 높다 라고 했더니 11월 12일 날 장 시작하고 나서 1600원까지 상승했던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안내 드렸던 매수와 매도 타점에 대해서 계산기를 한번 살펴보면 매수 단가 650원에 들였었고 매도 단가는 1500원에 들였었습니다. 자 수익률이 130%였죠. 130% 수익을 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갈 예수금이 없다라는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요. 제가 또 여기 시나리오에 구애받지 않는 그 시나리오가 오기 전에 단기적으로 재료가 엄청난 종목에 들어가서 또 돌파 매매기법을 사용해 수익을 봐드렸습니다. 자 실제로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똑같이 매매 타점을 삼부토건처럼 안내 드렸었고요. 펩트론 한 종목으로 천만원 이상 벌어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요. 펩트론 한 종목으로 거래한 제 개인 계좌고요.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이날 개천절이랑 주말 껴서 한 8일에서 9일 정도 거래를 했습니다. 그 8, 9일 동안 누적 순익 1170만원을 수익받는데 이 1170만원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삼부토건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1170만원으로 삼부토건 몇 주를 살 수 있었겠습니까? 1170만원 나누기 650원을 해보면 18,000주죠. 자 우리가 650원에 18,000주가 들어갔습니다. 계산기 눌러보면 3860만원 수익을 볼 수가 있었죠. 자 이게 언제부터 이뤄진 매매라고요? 바로 10월 1일부터 준비해서 9월 19일부터 우리가 베이스 구간을 살펴봤던 삼부토건 종목으로 4천만원 수익을 봤다는 겁니다. 한 달 반 만에 4천만원 수익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 돌파 매매 자료를 사용하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경제적 자유를 위한 첫 단계를 밟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차프로가 준비한 돌파 매매 핵심 기법 자료를 받아가셔서 익히시면 되고요. 이 기법만 익히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수익이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할 수 있는 각종 패턴과 검색기 파일도 제가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제 기법 자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상단의 번호 010-641-8706으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독자분들께만 한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익히시면 되고요. 다른 기법 강의 뭐 이런 거 돈 주고 절대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 돈을 잃는 일이에요. 제가 이 기법 제가 실제로 매매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자료를 드리는 거니까 놓치지 말고 받아가셔서 우리 구독자분들 자산을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도록 이 자료를 받아가서 본인만의 기술로 한 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지금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상단의 6411-8706으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바로 파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